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배터리 자체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LG와 SK가 초비상이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온라인판 일면 기사 제목입니다. 근래 전기자동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주가 흐름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기존 완성차 메이커들에 관한 외신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소식 몇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배터리 자체 생산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현재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 원가에 차지한 비중은 과거의 한 30% 이상에서 지금은 20%까지 떨어진 수준입니다. 배터리 원가 절감 노력과 가격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 것이죠. 국제에너지기구 IA의 최신 보고서는 전기차의 배터리 팩 가격은 2016년 키로와트시당 293달러 40센터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56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팩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일단 시장이 성숙되게 되면 모든 업체들이 다 뛰어들어서 경쟁을 벌이게 되면 가격 경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거의 살인적인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자체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차량 가격도 같은 급의 내연기관의 자동차 가격 수준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연산 한 회사에서 30만 대에서 40만 대 수준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동급의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거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까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완성창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내연기관 이하 수준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 배터리 용량은 64kWh입니다. 이 경우는 2017년도 출시 당시에 배터리 팩 가격은 2천만원 상당이었지만 2020년도 이후의 생산 모델은 천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2, 3년 만에 절반 가격으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 것이죠. 가격 경쟁이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테스트라 등 선도 전기자동차 선발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투자자들은 시장이 성숙하면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상품 가격의 급락에도 상당한 그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완성창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이익을 남길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상당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레드오션 아주 극심한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전기차 시장에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은 선발 기업이고 선도 기업이고 혁신 기업이 그런 테슬라라는 그런 회사도 그런 가격 경쟁이 벌어지게 됐을 때도 아주 지존의 위치로서 가격 경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로 남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은 완성차 업체의 움직임입니다. 3월 15일 날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은 배터리 자체 생산을 확대하겠다. 이를 통해서 폭스바겐의 전기 자동차 생산 원가를 5%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핵심 부품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흔히 전기차에서 배터리 나는 것은 가솔린 기관, 내연 기관에서는 엔진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품을 싸다고 해서 외부에서 전적으로 조달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투내부들의 고민사항일 겁니다. 전적으로 이 중요한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원가 절감에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산업발전사를 보게 되면 대개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반성차 메이커가 A열사를 세워가지고 대개 자체 생산하는 이른바 내재화 전략을 주로 사용합니다. 폭스바겐이 배터리 자체 생산 비중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내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거의 주도하던 전기차 시장의 세계 굴치의 그런 완성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시기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폭스바겐만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같은 움직임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독일의 배터리 업체인 ATW 오토모티브를 인수해가지고 늦어도 한 3, 4년 안에는 자체 배터리 생산을 완비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대자동차가 검토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은 자사의 그런 경영 전략에 따라서 완전 내재화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완전히 외주화를 하거나 그런 회사는 BMW는 완전히 외주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일부는 이제 내부에서 만들고 일부는 외부에서 조달할 건가 이런 부분들은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봅니다. 3월 18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들어서 GM과 포드의 주가가 40% 이상 급등했고 이 같은 시간에 S&P500의 지수가 불과 4.2%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GM이나 포드와 같은 기존 완성차 업체에 신뢰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고 전기자동차 시장의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폭스바겐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한 46%, 현재 자동차가 11%, 미스비시가 50%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기존에 몇 개의 그런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는 단계가 아니고 기존에 완성차 메이커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편해 가지고 대형기관 위주에서 전기차 위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투자자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단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현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도요타처럼 전기차에 크게 역점을 두지 않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경우는 주가 상승률의 한 9%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말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GM은 2035년까지 시발유차와 디젤차 판매를 중지하고 배터리 가격을 현재 60%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또 폭스바겐은 앞으로 5년 동안 2025년까지 460억 유로를 투자를 해 가지고 테스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능가하겠다 이런 야심창 계획을 발표도 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은 테스라가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은 더디에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치열한 가격 경쟁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주 두 가지 국내에는 두 가지 뚜렷한 견해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테슬라가 이미 시장을 개척했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주로 뛰어들어 가지고 전기차 모델을 쏟아내면 지금까지 산업발전사에서 겪어왔던 것처럼 모든 새로 만들어진 시장에서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거쳐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흥하는 몇몇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본격적인 가격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고 또 다른 유력한 견해는 특히 이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상당한 돈을 들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특별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의 와중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기차 시장의 아이폰과 같은 시존의 위상을 테슬라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치고받고 싸워서 GM, 포드머, 폭스바겐, BMW, 벤스 현재 자동차를 싸워 가지고 가격 경쟁에 뛰어들겠지만 테슬라는 그런 가격 경쟁으로부터 예외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견고하는 그런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견해가 굉장히 크게 충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꼭 주가라기보다도 전기차 시장에서의 테슬라 위상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방송을 내보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또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어떻든 간에 이 두 가지 관점의 충돌을 잘 이렇게 변별해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관점의 차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견해도 다를 수 있고 동시에 또 테슬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전체적인 명락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이 방송은 또 투자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 전혀 이런 분야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